에이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고잉 아이고 나는 뭐 아 다 끝나면 벗어도 되는 거예요? 시원히 다 끝났어? 응 형 뒤에 50장 나왔어? 나 여기 있어 아 붙이기 귀찮아 가지고 몇 명? 지금 몇 명 남았어? 오케이 자 그러면 아니면 간단하게 포도알 삼행시 한번 가시죠 포도알 삼행시는 좀 그래도 이거 약간 평타 쳤다 그럼 많이 준다 다 드릴게요 자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너 가 다 드리겠습니다 다 드립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어 좋아요 좋아요 아 문주디 문주디 도전 하나 둘 셋 포 포도알 삼행시 하면 굉장히 쉽죠 이렇게 많이 드리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고 네 네 끝까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도 도로 시작하면 토마토를 입고 어 다양하게 저 도예요 도예요 도가 아니고 도 아 저는 외국인 있습니다 저 외국인 있습니다 일단 일단 고 알 미안합니다 이거는 드릴 수가 없어요 아 스타트 좋았는데 저 가겠습니다 저 네 조슈아 씨 조슈아 씨 뭐예요 뭐 어떤 걸로 하는 거죠? 포도알이에요 포도알 근데 당신은 포도알이 아니라 아 아니라 포도알보다는 디노로 한번 가시죠 깔끔하게 하나 둘 셋 D 노로 할 것 같았지만 다른 걸로 한 번만 더 할게요 알겠습니다 팔로우로 나옵시다 팔로우 와 잠시만요 잠시만요 내가 진짜 팔로우를 내가 그때 엔딩멘트 때 팔로우 삼행시 하려고 준비해봤거든? 로가 없어 오 진짜 오 근데 로가 오가 될 수도 있어요 오 로 해도 돼요 근데 생각나지 아까 전에 포도알로 조금 재미있는 거 생각나긴 했는데 알겠어 알겠어 그럼 로는 오가 아니라 노가 될 수 있는 거 아 노 노 노가 될 수 있는 거 그러면 포도알로 다시 제가 한번 해볼게 저 너 그만 좀 해 뭐 아무거나 그냥 뭐 필사람들 오케이 팔로우로 할게요 하나 둘 셋 팔로우 해주세요 인스타 저 인스타 팔로우가 필요합니다 하나 둘 셋 로 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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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로우해요 오 우리 함께 팔로우 슈아 씨 좀 준비됐어요? 네 준비됐어요 준비했어요 오케이 하나 둘 셋 포 뽀뽀해주세요 하나 둘 셋 포 도겸아 뽀뽀해주세요 도겸아 뽀뽀해주세요 하나 둘 셋 I I love you 잘 찔렸다 찔렸다 찔렸어 이야 좋다 수아했어요 수아했어요 잘했어요 좋았어요 아 도겸이까지 와야 와야 웃겼어 그거예요 그거예요 아 스타 와 진짜 미쳤다 도냐 좋다 와 잘한다 뭐 했는데 슈아 포 했는데 포 포 해주세요 도겸아야 그거 맛있어? 나 먹어볼래 내가 포도와일 좋아해 여기께? 아 그러면 진짜 맛있게 구워줘 아 프린시까지 탄다 조심해라 아 컵소가 되었구나 아까 형 세팅해서 나랑 같이 맛있게 먹으면 열게 아 왜 자꾸 늘어나냐고 너 아 같이 먹는 거는 괜찮잖아 아 민교도 같이 먹어야 돼 그거 뭔데 도겸아 크로와사 크로플? 커피 먹는 사람 나 한 잔 먼저 너 포도와일 있어? 아니요 너 다 세워 커피 먹을래요? 커피요 괜찮아요 커피 안 먹니다 커피 드세요 아 저 커피 괜찮아요 넌 먹어라 준이가 또 커피 한번 먹어볼까? 조금만 다 주는 거야? 조금만 해줘도 돼요 조금만 밖에 없어 아 준 씨 네? 저 커피 한 잔 주세요 끝났어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되게 정성스럽게 잘 붙여준다 보다 고맙다 거의 다이스 응 아 형 응 딱 50장이야 딱 50장이야? 응 아 파이프 10개 파이프 10개 파이프 10개 형 나 아까 나 아까 3분 계획은 괜찮았지? 어 왜 물어보는 거야? 너 혼자 다 시키는 게 만족해? 응 야 또 사물 개그 또 없냐? 사물 개그 가다 사물 개그 근데 사물 개그가 재밌긴 해 어 그게 제일 직관적이고 재밌어 사물 개그 자 이걸로 가시죠 오케이 오케이 다시 떠나고 진영 왜 계속 하냐고 가나요? 뭘 하려고 하길래 아 또 앉아 다시 오징어가 만 원 자 문어가 2만 원 뭐 먹을래? 뭐 먹을래? 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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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이건 천재입니다 잘한다 이거 잘하는 거예요 진짜로 잘한다 베이크 방금 베이크 했던 거나 오징어가 여기로 갈 줄은 그러니까 집중도를 분산시켜서 이게 이게 반바퀴 돌려서 치잖아 야 호시야 너 왜 이렇게 잘해? 형 나 아까 오징어 괜찮았어? 오징어? 오징어 나 너무 좋았어 자 남은 사람 누가 있어? 포도알 남아있는 사람 아직? 아직 받아야 되는 사람 쿱스 형이라 정한이 형 정한이 형 있고 일단 세 형 밖에 안 남았어 준 형 있잖아 거기에서 먹을래 여기서 먹을래 우와 다섯 개 붙잡아줘? 내가 맛있는지 먹어볼게 너 열 개라고 했잖아 열 개라고 했어 음 민규도 열 개 준대? 어 형 그냥 줘 맛있어? 먹어 바로 주는 거야? 근데 명아 내가 준 거여서 너 못 먹어 난 너도 열 개를 줘야지 어 그치 맛있네 토도알 세상이야 토도알 세상이야 어? 다섯 개 한 입 아 당연하게 이거 맛있다 괜찮다 이거 응 시켜오는 거로 혜택 맛있는데 맛있어 이리 와 음 야 맛있다 그렇지 쌤 뭐야 저 고기야? 삼겹살 삼겹살 저 형은 안 줬는데도 혼자 뭐 해가지고 형은 해서 우리한테 주면서 받을 생각인 거야? 어 아니 안 먹으면 내가 먹을게 그냥 형 먹으려 하는 거야? 줄 생각이었네 해가지고 줄 생각이었어 이름부터가 준이잖아 어 준 준 난 근데 나도 줄 생각이 있었어 준비되어 있네 저것도 원래 안 먹고 싶다고 해도 이야 김치 이야 김치 이야 김치 와 잘했다 와 잘했다 잘했어 김 잘라줄까요 형? 아 근데 이게 김치가 형 형 김장하기 잘했네 그러니까 잘 시켰네 50개의 힘이 있었네 50개의 힘이 있었네 잠시만 기다려봐 쿱스 형 팔도 끓일래요? 어? 팔도 한 세 개만 끓여볼래요? 팔도가 있어? 어 있어 팔도 한 번 끓여줘요? 팔도 한 세 개만 끓이면 한 열 개 드릴게요 뭐 음식은 열 개 정도면 주면 될 거 같아 어 팔도 열 개? 끓어줘요 팔도 이렇게 여덟 개만 주자 아 안 할래요 그러면 내가 진짜 좋은 거 하나만 또 해볼까? 쿱스 형 머리 감으면 20개 머리 감고 메이크업 주면 6개 추가 아 나 안 봐 너 아이디어 장난 아니다 김장을 담그기 3, 4시간 전에 나 하나 아래 할래요 몇 개 줄 건데요? 아니 세 개는 안 해 안 받아 밖에 나가서 스쿼드 30개 하면 20개 드릴게요 제가 하겠습니다 내가 팔도 끓일게 정한이 형 팔도 8개? 오케이 나 4개밖에 없는데 언젠가 다 먹으려고 하는 건 거잖아 그래 근데 이게 내가 대표로 8개 주면 되는 건가? 아닌데 네가 대표로 8개 줘 네가 대표로 8개 주고 네가 대표로 8개 주고 아니지 아니지 그러면 먹을 사람들끼리 나눠서 6개를 주자 그래 오케이 오케이 뭐야 생각보다 냄새가 좋은데 문준휘 씨 저 그 고기판 10개 사면 안 돼요? 어? 15개 주고 사면 안 돼요? 15개 주고 이걸 다 같이? 근데 이건 김치에는 내 지분이 있어서 형한테 3개 줄게 네 진이 형한테 10개 형한테 3개 야 근데 그거 팔뚝 비빔 끓여줬는데 고기를 우리가 너네한테 안 주면 팔뚝 비빔 먹는 거야? 고기를 안 줄 거야? 여덟 개 주고 팔만 하면 응 준휘 를 먼저 꼬시는 게 그건 거 같은데 준휘 형 고기 같이 먹을 거야? 나도 8개 있어? 어? 드리시면 먹을 수 있죠 몇 개 드리면 돼요? 몇 개 드려야 돼요? 여기서 경매하겠습니다 높은 사람 먹을 수 있어요 오 경매 저는 혼자 바빴던 이유가 있어 네 삼겹살 경매하겠습니다 높은 사람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삼겹살 20개 네 김치까지요 15개요 네 15개 한 번 없지? 그 점이 없어 준휘 씨 저 포도알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세요 명호야 우리 같이 합쳐서 20개? 합쳐서 20개? 총 20개 드릴게요 20개요 20개요 정환이 형 20개 어때요? 귀여워 아 그건 줄 수 있어 맛있게 꺼주세요 맛있겠다 20개 비용 없어요 네 그러면 일단 민규랑 명호 먹을 수 있어요 왜요? 우리 넷이 합쳐서 20개 돼 합쳐 내는 거예요 아 그건 안 돼요 그럼 나 20개 받고 내가 혼자 먹을래요 21개요 더럽은 사람 없어요? 21개 저 20개요 21개 취소할게요 그럼 일단 민규 씨 20개 네 20개요 네 오세요 어? 저 재밌는 컨텐츠 하나 생각났습니다 네 좋아요 자 여기 포도알 분들 여기 지금 그 폴라가 있어요 폴라로이드 사진인데 저를 가장 이쁘게 찍으신 분에게 하하하하 하하하하 20장 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저거 날마다 네 아주 저를 아 저거 날마다 약간 그 SNS 사진처럼 폴라로이드로 너가 왜 이렇게 욕심부린 거다 다 했잖아 아 뭐야 이 모잇감을 노리는 화보처럼 화보처럼 폴라로이드 들어 들어 있는데? 어 나 핸드폰 어디다 왔지? 어 나 핸드폰 어디다 왔지? 네 자 제 핸드폰 찾아주면 2개 드릴게요 제 핸드폰 찾아주면 2개 줍니다 준 씨 네? 제 핸드폰 찾아주면 2개 드릴게요 핸드폰을 다 숨겨놨어요 저요? 저 제가 다 숨겨놨어요 어 다 숨겨놨어요? 네 야 이거 양아치 야 이거 양아치 재판관 어디 있어 짜잔 아 내 핸드폰 어디 갔지? 여기 있지 아 뭐야 무화과의 부드러운 미성 티오니꽃의 달콤하고 섬세한 손길 밤쉘 작고 가벼워서 휴대하기도 좋겠다 진짜로? 내 핸드폰도 거기 있구나 야 진짜 아 그거 제 거예요 진짜 야 똑똑하네요 아 똑똑해요 사진 이쁘게 찍어주시면 여기 안 이뻐요 이렇게 광을 받아야죠 이렇게 저 여기서 경배하겠습니다 네 저까지 경배하겠습니다 높은 사람 모을 수 있어요 저밖에 안 찍는 거 같은데요? 아마 찍으면 또 올라오실 거예요 여기 다섯 개 이상 없습니다 라스트 한 장 라스트 한 장 라스트 한 장 좋습니다 자 세 장 찍었고 어 나도 줘봐 어 예 사진 한 번 찍어주시면 네 이쁜 걸로 여기 경쟁 경쟁이에요 경쟁 알겠습니다 어 힘들어 디노는 네 내가 봤을 때 디노는 네 눈이 이뻐 눈이 이뻐서? 어 이렇게 찍었나? 아니 똑바로 때문에 아니 눈을 한다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디노는 눈이 이뻐 어 아니 눈에 찍는 짠 그 다음에 기다려봐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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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너의 이목구비를 좋아해 이목구비? 자꾸 콧대 어 잠깐만 입 아니 입을 안 치는 거 같은데 저 어디를 찍고 계시는 거예요 어 입 입 가만히 어 그 다음에 이제 이목구비가 모인 모인 사진? 어 약간 그 옛날에 카드 그거처럼 그쵸 그쵸 오케이 네 아 이거 이거 과연 어떻게 오 아 마지막 게 없네 다 같이 모인 그게 아 다시 모인 그게 없어요 얘가 약간 좀 거부하나 보다 다 같이 모인 거 사진이 아주 괜찮네요 네 한번 봐보세요 한번 보고 한번 준 씨 네 포도알 받고 싶지 않아요? 뭐예요? 포도알 받고 싶지 않아요? 아 사진이요 잠시만요 근데 정한이 형 어 그 이목구비고 보고 그냥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 나오지 않았는데 이거 에스쿠트 씨 예 20개 한번 받으세요 아 예 고생 많으셨어요 사진 열심히 찍었습니다 사진 잘 찍네 아 자 민규 씨 보세요 감사합니다 민규가 몇 개를 샀는데? 20개 20개 다시 하나 만들었어 콘텐츠 어 뭐? 원우 형 초상화 그리기 어 좋다 좋다 그래 나도 나도 안 해 나도 원우 초상화 나도 원우 초상화 할래 원우 초상화 그리기 쉬워 원우 바로 그리기 나 이거는 나 공격 당할 느낌인데 뭐 뭐 뭐 누구 뭐 해야 돼? 원우 초상화를 그리면 원우 초상화 그리기 원우 얼굴이야? 맞어 너 그냥 야 두 개장 네 나 너 초상화 그려줄게 원우 형은 또 내가 또 깃가락이 그리지 갑자기 우리 룸메이트인데 에이 야 너희들은 왜 계속 하고 있냐 어? 방송 분량 방송 분량 프로그램 마보다 갔다 오던 게 사람 애들이 열심히 해 아 예능인의 피가 이제 또 흐르지 그렇지 그렇지 열심히 해야지 근데 원우 형 표현하기 좀 쉽겠다 원우는 쉽지 원우 형은 너무 쉽지 안경 딱 하나 하고 안경 딱 그리고 뾰족하게 그리면 돼 원우야 어? 나 봐봐 진짜 부담스럽네 부담스러 와 내가 그래도 너무 잘 그렸다 얘가 있는 거 같은데 오오 호지 형 잘 그렸다 야 나도 다 그렸다 나 1등 할 수 있을 거 같아 자 모이자 이제 슬슬 마무리해주세요 초상화 자 모이실게요 자 한 명씩 공개할까요 한 명씩? 아니면 이거 그냥 다수결로 하자 다수결로 이거 제일 잘한 사람이 30개인가? 나도 30개 오 30개면 금방이네 자 한 명씩 공개할게요 제가 누구부터 누구부터 민규부터 가위바위부터 하자 안 내면 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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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대로 서줘 형 1등 형 2등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나 3등 자 쇼부터 공개해주세요 일단 상황부터 설명해줄게요 원우가 게임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상황까지 다 캡처하고 원발 남았다 그 표정이 담겨있는 근데 원우의 취향까지 들어가 있는 취향까지? 취향까지 들어가 있는 와 형 근데 잘 그렸어 잘 그렸어 잘 그렸어 잘 그렸어 이게 살짝 이거 뭔지 알죠? 닮았어 닮았어 잘 그렸어 잘 그렸어 잘 그렸어 잘 그렸다 좋아하는 음료수잖아 옆에 그렇죠 근데 음료수가 엄청 크네요 오케이 다음 자 여러분들 MD 촬영할 때 흰색 배경에서 촬영하시죠 네 흰색 배경에서 촬영할 때 미소 짓잖아요 네 야 잘 그렸어 잘 그렸어 그림을 잘 그리네 너 그림 왜 잘 그리냐 야 잘했다 야 너 왜 잘 그리냐 MD 촬영할 때 그 미소 지어주실게요 할 때 그 표정이군요 와 잘했다 잘 그렸다 야 진짜 잘 그렸다 쟁쟁한데? 무대 위에 있는 원우 형의 모습을 오 좋아요 좋아요 오오 아 무대 위에 아 근데 아 근데 혓바닥 표현이 좀 아쉽긴 한다 저거 약간 조혜 형이었구나 얼굴이 가까이에서 한번 보시려면 조혜 형이 아 근데 얼굴이 가까이에서 한번 보시는데 너무 조혜 형이 형이 얼굴이 형이 좀 안 닮았습니다 형이 되게 감각적이야 와 별로 경격적이시지 혓바닥한 점수가 괜찮네 어 저는 뭐 느낌이 달라 어 완전 달라요 느낌 이거였습니다 57 57 57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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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반응에서는 제가 좀 유력하거든요 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 투표 한번 할게요 오케이 자 조슈아 1위다 하나 둘 셋 아 야 어렵다 아 이게 두 개가 되게 어렵다 웃음으로 보다 아 근데 셋 다 쟁쟁하는데 나는 잘했어 호시 형이 1위다 하나 둘 셋 저 웃음이 똑같아 왜요? 자 그리고 민규 형이 1위다 하나 둘 셋 그래 내가 좋아하는 포인트다 저거 어 나 슈아 형 한 표 더 줄래 아 오케이 그럼 몇 점이야 슈아 형 그러면 지금 동점에 3 대 3 일단 준영 준영 1위다 하나 둘 셋 야 삼겹살 타겠다 왜 왜 왜 좋다 좋다 야 탔어 야 빨리 탔어 야 탔어 야 탔어 탔어 야 이미 탔어 탔어 좋았다 오케이 다른 멤버 빠른 멤버 누구를 할까 민규 민규? 아 둘이 또 그리는 거야? 아 슈아 슈아 재밌다 나 그릴 거 없을 텐데 아니야 아니야 너무 많아 근데 잘생기게 그리면 돼 너 못생기게 그리면 되지 근데 포도알 다 탔지 않았어요? 포도알이 필요 없어 포도알 다 포도알 없는 사람들이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준영 좀 드릴게요 10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보세요 아니 준영이 성실한 거 치고 못 받고 있어 진짜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 진짜로 어 만세해줄까? 있었습니다 아 그림을 잘 그리네 어 소질이 있다 둘이 소질이 있네 나 호시 형 그림 저렇게 잘 그리는지 몰랐어 나도 아 그러니까 슈아는 잘 그린 거 알았는데 호시가 또 아니 근데 나 호시 형 그림 처음에 봤을 때 저게 뭔가 싶었거든 아니 그러니까 멀리서 보니까 멀리서 보니까 보여 3개 나왔다 3개 자 자 정의 끝 오케이 고맙습니다 3개 나왔는데 3개 어 아니야 나 다 했는데 아 3개 했겠지 다 했어? 응 우와 나 3등이다 오겸이의 김장이 컸다 누구 남은 거야? 둘 것이요 그럼 준영이랑 쿱스 형이랑 둘이 할 수 있는 거 생각해보자 그래 그래 둘이 뭐 하면 좋을까? 준영이랑 쿱스 형이랑 빼빼로 없냐? 빼빼로 게임 시키게 더 짧게 남겨놓는 사람 5개 근데 둘이 같이 하는 건데 그럼 둘 쪽에 누가 이기는 거야? 그러니까 짧게 남겨놓는 사람 그러니까 같이 해가지고 짧은 방향? 그러다가 입을 맞추면 올인 그렇지 그거지 입을 맞추면 퇴근 입을 맞추면 퇴근 입을 맞추면 퇴근 준영亮부터 이건 상황을 설명해야 돼 죄송해요 오케이 이건 이번 콘서트 때 일어났던 일화이고 오 제가 이 사진을 떠돌아 다니는걸 보고 나서 눈빛까지 깨죠 눈빛까지 눈빛까지 아 스탑 total 완전 최근이잖아요 contro 뭐야 뭐라고 보이98 , 저기요? 아 설마 이거 지금 배를 까고 배를 이렇게 까고 옆을 옆을 이렇게 보는거야 팬들 봐주겠지? 설마 이거 지금 배를 까고 배를 이렇게 까고 옆을 이렇게 보는 거야 팬들 아 복근을 의식하는 거야 봐주겠지? 배달 봐주겠지 그래서 코티를 이렇게 그려봤어 막 싸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티를 이렇게 올리면서 나 그러고 있는 줄을 꿈에도 몰랐네 만족스러운데? 괜찮죠? 나쁘지 않아요 호시가 그림을 진짜 잘 그려요 저는 김셀럽 김셀럽 굉장히 뭐 쇼나 뭐 이런 데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딱 진한 이목구비 아 턱시도 턱시도 에 루이비통 아 좋다 형! 루이비통 루이비통 너무 입술이라고 너무 두꺼운데? 진한 루이비통 너무 진한데 눈이 민규야 눈은 민규다 이목구비가 진한 쌍꺼풀 형 근데 원우야 한 번 다시 보여주면 안 돼? 다르네 진짜 디테일이 있네 바람가가에 포인트가 있어 눈이랑 루이비통 야 원시 형 좋다 그림 시작해야겠다 야 원시 형 진짜 좀 색깔이 있어 너 13명 자그려가지고 뭐 하나 만들어야겠다 그래? 이거는 호시가 이긴 거 같아 원시 형이 이겼다 이거 이거는 호시가 이겼어 와 진짜 잘 맞았어 호시 형 짜잔 야 원우야 포근하게 감싸는 머스크 따뜻한 아몬드의 숨결 너티 머스크 아 이거 완전 내 건데? 아니 이거 내 건데? 아닌데? 아 이건 내 건데? 내 건데? 아 너무 좋은데? 가야겠다 야 원우야 아니 포도를 받을 필요도 없잖아 뭐야 왜 한 거야 그냥 갑자기 그냥 한 거야 그냥 한 거야 아 생각해보니까 왜 한 거지? 아 진짜 나 진짜 어느 정도로 지금 포도하러 주고 싶냐면 준 형 그거 다 먹으면 내가 다 줄게 준 형 그거 맛있게 먹어주면은 내가 그래 지금 맛있게 먹어봐 오케이 오케이 먹방으로 가자 먹방 먹방으로 하면 가야 돼요 맛 표현하면서 이제 맛있게 먹기 맛 표현하면서 우리 지금 TV 본다고 생각합니다 호시 형 앉아주시고 자 쌈까사라는 거는 제일 간당한 재료여서 만드는 게 제일 맛있거든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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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톤이 다르네 다른 재료 필요 없어요 3장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짐치 이렇게 맛있게 굽고 딱 삼켰상 이렇게 베스트 커플 베스트 커플 상 베스트 커플 상 베스트 커플 상 한 번 입에서 감기면 눈빛 뭐야 오 좋다 이 방송 재밌는데 댓글 댓글 너무 재밌다 그게 글미지지네 옆에 사람은 누구예요 옆에 게스트인가 봐 저 삼촌이에요 삼촌 이름이 호시 삼촌 다른 채널 돌리고 싶은데 여기서 다른 채널 돌리고 싶은데 야 우리 웃음 참기 하자 다들 물 입에 머금자 오 좋다 그럼 쿱스 형이랑 주니어 둘 다 해 웃음 참기 우리 웃긴 사람한테 세 개씩 줄까? 웃는 사람 봐봐 그냥 세 개씩 봐 웃는 사람이 뱉는 거 이거 코드웰을 줘야 되는 거야 쿱스 형 몇 개 남고 주니어 몇 개 남았어? 나 한 만에 다섯 개? 나 스무 개 다섯 개 이런 거 이거 다 물 채우면 시작할게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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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나 어엘 나 어엘 나 어엘 나 어엘 그래 나 어엘 나 어엘 너 너? 응 눈물이 więcej 감사합니다 팔 heartbreaking 너무 무서워 알았다 알았다 한 번 해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 더 이어서 하는 줄 몰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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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대기 마 야... 한다 다 한다 진짜 웃겨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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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근데 저... 우와 누가 소극했는 거야 도대체 저거 누구 목소리야? 나 끝난 거 같은데 준영 끝났어 준영 끝났어 준영이 저 간할 거야 파티클로니야 쟨 뭐야 갑자기 하하하하하 뭐 있나 봐 다들 잘 지내셨는지 아 판사님 오랜만입니다 판사님 제가 사실 저번 법정의 판사였습니다 제가 사실 알겠습니다 컨셉 뭐야? 저 친구도 그렇게 재밌는 친구나 호랑이 탐구생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놀라워 지금부터 피고인 에스쿱스 정환, 조슈아, 준, 호시에 대한 하이덴티크 사건의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피고인은 자리에서 이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이뤄주시길? 이뤄주시길 먼저 판결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는 고잉 세븐틴 하이덴티크 촬영 당시 상대팀 모르게 규칙을 어겨 상대팀을 기망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지난 4월 범죄에 대한 피고의 상습성, 주도성, 적극성, 해약성을 고려해 피고에게 전참시벌을 선고했습니다 전참시벌의 집행일인 오늘 피고는 약 100가지에 달하는 원고의 지지사항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 정환, 조슈아, 준, 호시는 하이덴티크 사건에 대한 전참시벌을 성실히 이행하여 전참시벌 벌칙자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와 그러나 피고인 S쿱스 씨는 포도알 100개 중에 아직 45개를 남겨두고 끝까지 못 채웠기 때문에 남아서 여기 정리, 정돈을 하고 가는 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웨이! 웨이! 아 깔끔! 예스!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콘서트 끝나고 라면 6개 먹어서 속이 너무 안 좋아서 6끼를 먹었어, 6개를 먹었어 오케이 한 번에? 나와서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서 본 집 가서 두 개 끓여 먹었다? 그리고 밤에 아빠랑 짜파게티 둘이 끓여 먹었어 엄마가 내가 라면이 너무 좋아 보냈나 봐 아침에 일어났는데 라면 끓여먹는 거야 어? 라면 있네? 너가 너무 좋아하는 거 같길래 어? 고마워 엄마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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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잉